미스어스 1위 미스코리아 최미나수 국내 최초 세계대회 우승 국내 최초로 세계대회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스코리아 최미나수 미스어스 1위 국내 최초 세계대회 우승 2021 미스코리아 선 최미나수가 미스어스 2022에서 우승을 차지해 한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세계 4대 미인 대회로 꼽히는 미스 유니버스, 미스 월드, 미스 인터내셔널, 미스 어스에서 한국이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죠. 지난 29일 오후 6시 필리핀 오카다 마니라 호텔에서 미스어스 2022 본선이 개최됐습니다. 미스어스는 환경 보호를 주제로 개최되는 국제 미인 대회인데요. 이날 최미나수는 콜롬비아, 팔레스타인, 호주와 함께 타포에 진출했고 최종 1위로 호명돼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죠.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결과를 지켜본 전세계 시청자들은 한국 축하합니다. 최미나수가 상을 받아 마땅하다. 한국의 우승은 처음. 영광의 순간을 마음껏 누리길 등의 댓글을 실시간으로 남기며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최미나수는 지난 12일 미스어스 2022 창바를 위해 필리핀 마니라로 출국 총 86개국에서 모인 후보들과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쳐왔습니다. 최미나수는 한국을 대표해서 가장 멋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죠. 미국 일리노이 대해서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한 최미나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사전 심사 때부터 투각을 드러냈으며 그는 인텔리전스 심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멸종위기 동물들에 대한 캠페인 당시 수종 촬영을 활용한 해양 쓰레기 사육 환경 등으로 고통받는 돌고래를 표현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인상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해외 포럼에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최미나수는 미스어스 사전 경연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 특별상 1개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참여한 6개의 경연 중 4개의 경연에서 수상에 성공한 그는 미스 콜롬비아와 함께 공동 1위의 이름을 올리며 유력한 수상 후보로 떠올랐으며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태도와 부드러운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을 아낌없이 보여준 최미나수는 본선에서 우승의 영예를 안으며 대회를 의미있게 마무리했습니다. 최미나수의 수상 이전에 세계 4대 미인대회로 꼽히는 미스 유니버스, 미스 월드, 미스 인터내셔널, 미스 어스에서 역대 한국 대표가 거둔 최고의 성적은 미스 유니버스 2위, 1988 장윤정, 미스 월드 2위, 1988 최연희, 미스 인터내셔널 2위, 2000 손태영, 2009 손흥미, 미스 어스 4위, 2013 최송희입니다. 한편 최미나수는 2021 미스포리아 선에 선발된 이후 글로벌 EMB와 계약을 맺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채널A 서바이벌 예능 펜트하우스에서 지략과 면모를 뽐내 시청자들의 열띤 관심을 받았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